자 그러면 이제 4.19 혁명과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치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 자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해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대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하고 나와 있어요 1987년 10월 29일 이게 가장 최근의 개헌이기 때문에 이때 개정된 것을 쓰고 있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연호를 사용한 것 기준이에요 그래서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고 2020년이 대한민국 102년이에요 그래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불의의 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4.19 민주이념과 5.16 군사혁명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나와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제5공화국이 된 과정에서 이때 5.16은 삭제돼요 그리고요 지금은 제6공화국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혁명하고 6월혁명의 그 이념을 계승하고 약간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이념도 아마 추후 개헌을 할 경우에는 붙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의 정권이 그 촛불혁명을 인해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붙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만일 문재인 정권 때 개헌이 안 되고 이제 다음 대통령 정권에서 개헌이 될 경우에는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주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국민에게 주권이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민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5.18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게 정권이 교체가 못됐죠 5.18 때는 그리고 6월 항쟁 때는요 개헌을 유도하는 데는 성공을 해요 개헌을 유도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때 개헌 발표한 게 이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여당 후보였죠 그런데 개헌 후 새로운 대통령을 실시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6월 항쟁 때는 시민혁명으로 개헌까지는 했는데 정권 교체를 못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있었던 촛불혁명 이 촛불혁명으로는 박근혜 씨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데 성공했죠 대통령에서 쫓아 냈죠 아예 이승만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서 하야를 했지만 박근혜 같은 경우는 뭐냐 자기가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버티고 있다가 파면 되고 결국 구속까지 했죠 하옥시켰죠 그 하옥하옥하옥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성공했죠 그리고 결국 12달 뒤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죠 그래서 이때는 혁명으로 결국 정권까지 교체를 하죠 촛불혁명은 자 그러면 각 지역별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사건들을 좀 약간 좀 약간 이게 최고지 약간 이런 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228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228 학생 민주의거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이때 228의거가 왜 있었냐면요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이었는데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서 등교시켜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영화 관람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그 이제 미래에 정치적인거를 현장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물론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유로 그 이날 민주당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학교에 등교를 시킨 거예요 응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228 학생 민주의거가 있었어요 이거를 기념을 해서 대구에 228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 창원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3.15 마산의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김주열 열사에 의해서 또 기폭제가 돼가지고 4.11 제2차 마산의거도 있었죠 이 두 번의 마산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창원에서는 마산의거를 우선시 평가를 해가지고 민주 묘지 이름도 3.15 민주 묘지를 만들고요 그 마산 합포구에 있는 그 마산 합포구 그 거의 중앙로 수준의 그 도로를 3.15 대로라고 이름을 붙여요 지금 또 3.15 대로 마산 합포구의 그 교통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서울 서울은 당연히 4.19가 제일 큰 큰 혁명의거로 이제 평가를 받죠 그래서 서울 강북구에는요 4.19 민주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4.19 민주 묘지로 들어가는 도로 이름도 4.19로에요 4.19로라는 도로가 있고요 사실 그 근처에는 덕성여대가 있어요 그래서 덕성여대 역으로 그 우이신설성 경전철 역을 그렇게 붙여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하철 역 이름을 붙일 때 그 우선시하는 역 이름이 있어요 물론 지역 이름이 제일 우선시인데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이제 역 이름으로 하거나 부역명으로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 역에는 뭐 어디 시청 어디 구청 이런 역 이름들 기관들 이름들을 먼저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복궁같이 그 문화시설 그 유적 이런 거를 먼저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동작역 같은 경우는 그 부역명이 현충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요 4.19 민주묘지가 역 이름이 돼요 그래서 4.19 민주묘지역이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4.19 민주묘지가 있는 강북구 강북구는요 그 그 강북구의 문화재를요 4.19 혁명 국민 문화재를 해요 2013년부터 하는데 이번에 2020년은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4.19 관련 이모저모 MBC MBC 그리고 SBS의 대화드라마 야인시대의 121회에서 4.19혁명이 나오죠. 그리고 MBC 제2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MBC는 공화국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래 씨가 쓴 소설 한강의 1권의 4.19가 나와요. 그리고 윤석역 씨의 소설 4.19혁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했던 시민대표 6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6명 중에 한 명이 설민석 씨의 아빠인 설송우 전 의원이에요. 설송우 전 의원이고 1942년 8월 11생이었고 당시에 학생이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분은요. 4.19혁명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보람찼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전화번호의 맨 뒷자리가 04.19래요. 정확한 전화번호는 저도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은 뭐냐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민석 씨가 증언을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팩트죠. 그래서 이 설송우 씨는요. 이때 4.19때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면담했던 시민대표로서 자기의 자부심이 자기의 인생의 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정치를 해요. 그래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민선 초대 용산구청장을 여기만 하고요. 그래 그 이후에 용산을 지역구로 해가지고 제16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요. 그 당적은 되게 자주 옮기더라고요. 소속 정당은. 그리고 이제 2018년부로 정기에서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들이 설민석 씨잖아요. 설민석 씨가요. 자기가 집회라는 한국사 교재에서 이 4.19 혁명과 관련된 사진 중에서 자기의 아버님이 나온 사진은 계속 써먹으세요. 저작권을 샀거든. 그거 관련돼서 저작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 아버님이 찍힌 사진을 계속 활용하고 있어. 뭐 그렇다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4.19와 그 이후의 혁명들 민주당은 집권 정당을 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대 일부로 인해서 결국 따라 제대로 수습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당시에 삼김이 야당이잖아요. 그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18 당시에 그 옥중 투쟁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던 김종필 전 총리 이 사람이 단일화를 못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는 신민주공화당으로 각각 출마를 해요. 삼김이 분열을 하는 바람에 정권교체를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촛불혁명 자 촛불혁명 때는 집권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결국 분열을 하게 되죠.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새누리당이 분열됐고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 부류는 자유한국당으로 갔고 주류는 비주류가 바른정당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조원진 씨 같이 새로운 새누리당을 만든 그런 당도 있어요. 2018 새누리당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그때는 저도 이제 고정지지정당이 없잖아요. 그런 중도층들이 6월 항쟁 때와는 다르게 선택의 결집을 시켜요. 그 막 김영삼 김대중 김종표에 나눠 찍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 중에서 오 이 사람이 당선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당선되게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해줘야지. 이런 선택 결집이 일어나요. 아 물론 저는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있지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하진 않아요. 저는 중립층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지지하고 그 더민주 지지하고는 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더민주를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 이번에 그래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그래 지금은 밝힐게요. 며칠 전에 했으니까 그 더민주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역구에는 더민주 나왔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 나왔고 그 다음에 완전 소수정당 두 명 나왔어요. 딱히 뭐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역구는 그냥 더민주 밀어줬는데 비례정당은 더시민도 안 찍고 미래한국도 안 찍었거든요. 근데 그 두정당 빼고 망했잖아 이번에. 솔직히 이번에 그건 좀 안타까워요. 좀 1당하고 2당을 견제할 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견제하는 당이 없어요 이번에. 사실 그게 좀 아쉬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는지를 제19대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명이나 나왔잖아. 역대 최다예요. 그리고 투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서 유권자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역대 최다 투표 인원 3,280만 명이 반월일 마저 3,281만 명이 찍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고정 지지 정당이 없었던 중도층이 지난번 대선 때는 이거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을 압도적으로 몰아서 찍어줬죠. 그래서 과반까지는 못했더라도 제19대 대통령은 2등하고 역대 최다 표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죠. 과반은 못했지만 무려 557만 표차로 근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소 야대 국회다 보니까 그 야당이 여당이 과반은 못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각자 의견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국정 운영이 힘들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은 그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에 무려 60%인 180석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개헌과 탄핵을 제외한 모든 국정에 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어요. 패스트트랙이 가능하죠. 패스트트랙 그게 60%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60% 이상의 동의 그 동의가 없으면 이거를 그 뭐냐 여러가지 그런 의결을 못 붙여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그 선진화법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의석 60% 뭐 그렇다고 하구요. 개헌하고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면요. 67%가 필요해요. 3분의 2 그러면 이제 210석이잖아요. 아니다. 200석 200석이 3분의 2죠. 그리고 개헌은 탄핵은 어차피 헌법재판소 심판을 가게 되니까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를 통과하면 헌재로 가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를 통과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국민투표로 가요. 근데 지금 제1당이 여당이 60% 의석을 확보한 게 사실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야당이 견제를 못해요. 지금 이거는. 그쵸. 마냥 좋다고는 못 봐요. 자 그 다음 이제 각종 민주화 혁명 이후에 그래서 성공 이후 상황 4.19 이후에는 계속 5.16 쿠데타 터져가지고 독재정권이 수립이 됐고 근데 군부집권 초기에는 추진력은 좋아가지고 국민들이 어 그래 지금 정부 잘하네 하고는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점점 독재로 가고 있네 그렇게 속았고요. 그리고 그때는요. 처음에는 그래 지금 경제 살려놨으니까 독재 한번 해봐라 계속 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 이후 그래서 이제 민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을 했는데 여소야대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 민주정의당이 선택한 거 통일민주당하고 신민주공화당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때 3당 합당이 일어나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이 되죠. 당 이름을 민주자유당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에서 나중에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이 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죠. 그래서 3당 합당으로 정권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나중에 그 뭐냐 문민정부가 된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을 거의 사실상 탈당을 유도를 시키죠. 탈당을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자금 사건을 노려가지고 비자금 사건을 노려가지고 노태우 씨를 구속을 시켜버리면서 아예 당 색깔을 샥 바꿔버리죠. 그리고 당 이름도 신한국당으로 바꾸잖아. 그리고 이제 5.18 특별법 만들어버리고 음 근데 결국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서 결국은 정권교체가 되죠. 10년 만에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엔 바로 정권교체가 되죠.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한 다음에 이제는 3년 지나니까 의석도 60%가 돼버리네. 근데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3년은 국정수행평가에 있어서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간평가잖아. 근데 이 중간평가를 앞두고 임기가 딱 반이 지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보다 국민들 입장에선 뭐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갈등보다도 일단은 먼저 힘을 모아야 된다. 하면서 현재는 국란 극복이 우선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어요.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현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멈췄던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존재가 해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코로나19 극복된 다음에 추후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더민주도 지금 을석 60%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네 이제 오늘의 이 ppt는 끝났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촛불혁명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4.19 혁명 이후 뭐냐 정권교체도 하고 의석도 다수 확보를 하고 지금 약간 그 상황이 좀 제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여당이 방심을 했다가는 또 5.16처럼 그 꼴이 될 수가 있어요. 5.16 같은 사건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더민주에서는 뭐냐 60년 전에 민주당의 과오를 좀 되풀이하지 않기를 참고로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이번 현 의회가 21대 국회가 좀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장담을 못하는 사람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어요. 아직 국회 개원은 좀 몇 달 남았으니까 국회 개원은 몇 달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좀 잘 하기를 바랄게요. 자 제가 오늘 이 3부작으로 4.19 컨텐츠 했던 거는요 일단은 무편집 영상은 지태TV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 그 별도의 채널에 그대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3부작을 요약한 영상은 지태TV 본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지태TV 그 지식 컨텐츠 연구소 본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 뭐 나중에 올라가면 그걸로 그 그 봐 두시기를 바랄게요. 원래는 제가 그 원래는 제가 이런 기념을 맞춰서 하는 컨텐츠는 당일 새벽에 올라가요. 당일 새벽에 당일 새벽에 방송을 하고 바로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 밤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늦게 했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편집도 그냥 천천히 하게 될 거 같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